우리 노래 시작하자 오 맞아 우리 노래다 맞다 근데 언제 시작해야 돼? 코트야 지금 아니야 지금이야 헤헤 어수선하네 키로코로도 마로란테도 어수선하네 헤헤 어수선하네 센시모이란 어수선하네 키로코로도 어수선하네 마로란테도 어수선하네 천하조리같이 사람들을 말했지 아다구시기 아다구시기 왕타라고 아사라고 아다구시기 과 거짓말 오백렙롱 헤헤 어수선하네 긴장을 했어 물을 자랐어 다진마켓어 말씀하셨어 빨아만들어 구워 뭐가 맛있어 구워 구워 빨아만둔 무크기 뭐야 구워 구워 거짓말 거짓말 오백렙롱 오백렙롱 헤헤 어수선하네 헤헤 어수선하네 세시모이란 어수선하네 키로코로도 어수선하네 말할 때도 어수선하네 어수선하네 세시모이란 어수선하네 키로코로도 어수선하네 말할 때도 어수선하네 마시는 개정리 있어 아저씨 말했어 이 개정리 밥도독놈이라고 말했어 밥도독놈 밥도독놈 뭐 밥도독놈 그게 뭐야 과 과 거짓말 거짓말 오백렙롱 오백렙롱 헤헤 어수선하네 군대 캠퍼 일가서 조교 말했어 조육생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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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두 사람 무서워 홍길동 구청 홍길동 너무 많아 홍길동 뭐야 과 과 거짓말 오백렙롱 오백렙롱 헤헤 어수선하네 지금은 힘들어도 항상 우리 함께하기에 언젠가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죠 시골에 갔어 할머니 나이 얼마에요 할머니 계속 말씀하셨어 육관년 팔발 육관년 팔발 육관년 팔발 뭐 그럼 할머니는 초등학생 할머니 나이 육관년 팔발 뭐야 헤헤 어수선하네 시골에 갔어 할머니께서 도자기를 주셨어 할머니께 이게 뭐냐 물어봤어 할머니는 요강이라 말씀하셨어 밥그릇같아 요강 요강 렛따교시기 뭐야 육관년 팔발 뭐야 밥도독놈 뭐야 과 뭐라고 거짓말 말도안돼 엎뱃레블롱 어수선하네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 공acional 고속민 지단 저희 시골에 다 devotees 하 swarm 오수수하네 오수수하네